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난달 하순부터 출하를 시작한 시설 5위입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출하량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출하 초기 10kg에 7만원까지 올랐던 5위 가격. 최근 출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가격은 10kg에 4만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이맘때쯤 3만 3천원 수준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농가에서도 만족할 만한 가격입니다. 환기를 많이 신경 쓰고 잿빛 곰팡이 방제라든가 곰팡이 병 방제에 굉장히 신경이 많이 써가지고 웃으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습한 날씨와 부족한 일조량으로 잿빛 곰팡이 병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지만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생산량이 특별히 줄어들지 않은 덕에 공급량도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수요는 늘면서 가격이 지난해보다 높아졌습니다. 제주농업기술센터는 6월 말까지의 5위 출하 기간에 변덕스러운 날씨에 대비한 방제작업을 꼼꼼하게 실시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지금 이런 기온 상황에서는 습하다가 다시 또 고온건조 이렇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흰가루병이나 녹유병 등의 방제를 좀 열심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5위 연작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토양검사를 실시해 처방전을 발급해주고 있다며 많이 이용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KCTV 뉴스 김수연입니다.